여기 보이시죠. 송나라. 송나라 보이시죠. 나무 끓여서 죽은건데요. 한줄이 있습니다. 이건 제동사리에요. 제동아약하네요. 여기 보이시죠. 여기도 송나라 많아요. 여기 보이시죠. 송나라. 여기 있구요. 여기 윈터카 송나밭인데요. 또 찾았습니다. 송나밭. 이 나무입니다. 중요한건 이 나무입니다. 저기 있죠. 송상왕이요. 아직 안상했어요. 나무는 죽었는데. 이것도 곧 죽을려고 한거 같아요. 아직은 안죽었습니다. 요거 따라가겠습니다. 송나도 있고. 요. 막 떨어져있네요. 요. 내 발에 밟아버렸는데. 밟아버렸는데. 이 나무입니다. 이 나무입니다. 이 나무입니다. 올라가서 작업을 하고요. 가디를 좀 치고요. 그 다음에 저렴하면 다 죽겠습니다. 여기서 송나바십니다. 올라가서. 가디를 쳐보겠습니다. 제가 눈이 나빠서. 제 눈은 안보이니까. 이 카메라를 당겨서 한번 보는데요. 저거 보이시죠. 흔들둥이 걸리는게 송나바십니다. 저거 보이시죠. 여기도 보이시죠. 요거. 그쪽 가운데 있는거. 송나바십니다. 올라가 보니까 이제. 알겠어요. 니셀은 잘 안보이는데. 많답니다. 아야. 오늘 이거 작업 좀 하려면 또. 시간이 걸리겠는데요. 자 일단. 하나만. 배가 한번 떨쳐봤거든요. 우와. 한나무에게. 주렁주렁. 우와. 한봉탱이 한봉탱이. 우와. 오늘 여기서 계속 세우겠는데요. 여기 송나바십니다. 우와. 한나무에. 한가지가 엄청 달려버렸어요. 그리고 엄청 싫어요. 다 말랐어요. 말리도 없어요. 한봉탱이 한봉탱이. 칠레 칠레. 오. 오. 대단합니다. 오늘도 대박. 우와. 엄청 두꺼운데요. 두께가. 두께가. 두께가 장난 아닙니다. 이거. 다 주워가겠습니다. 오. 이제 다 주웠습니다. 이게. 가오물이 나올 거라. 엄청 싫어하고 좋네요. 오. 무게 됩니다. 한번 무게 한번 대볼까요. 자. 330g입니다. 한나무에서. 오. 잘 따버렸습니다. 사먹을 안돼야 돼. 자. 여기도 보시죠. 송아. 아. 여기. 불밀나무주거든요. 너무. 너무 어려워 해져서 죽어서. 이것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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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간신히. 명백을 이라. 이 옆에 다 있었는데. 거기다 따져줬고요. 나무가 죽으면. 송아도. 죽거든요. 여기다가. 죽어 가겠습니다. 자. 이거 보시면. 여기. 여기. 송아. 여기도 보이고. 오! 저쪽만 많네요. 우와! 저기 보죠. 질레 미달 있죠? 이야! 저기도 많고. 오! 큰 가뭇나무가 두 갓 있는데 다 붙어 있었어요, 송엿었네. 이것도 다 주각하겠습니다. 자, 여기 두군. 두군. 가뭇나무에서 야구공 하나 만들었습니다. 일단 야구공이죠. 이거 딱 가지고 가겠습니다. 계속 가보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